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놀이방을 찾은 서은이. 그런데 쌍둥이에게 닥친 위기. 뭐야? 뭐야? 장난감이 모두 사라졌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건 발생 하루 전. 장난감을 하나둘 지우는 피자 아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카드 놓으세요 일단. 카드 놓아봐. 놔봐. 카드 만지면 안 돼 지금부터. 아빠 말 들어야 돼. 너네 이 카드 이렇게 좋아? 네. 왜? 진짜 좋아요. 누가? 저요. 저는 맨날 맨날 사요. 이서준 맨날 맨날 못 사. 이거 금연 갖고 놀아 너 너. 서은아 이서완 너. 장난감 없이 놀 수 있어? 응. 서은이 서준이가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밤에 전에 잘 때 도깨비가 와서 장난감을 다 가져가야 돼. 쌍둥이 아빠의 미션 임파서블. 장난감을 모두 치워라. 서은이 서준이는 꿈에도 모르는데요. 과연 아빠의 특단 조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68화. 아빠는 최고의 무리턱. 다음 날 아침. 먼저 일어난 서은이. 아 어디 갔지 성은이 거 찾아보자. 뭐야? 뭐야? 하루아침엔 모두 사라져버린 장난감. 도깨비야, 도깨비? 누가? 도깨비. 도깨비? 왜? 네. 효준아, 같이 놀이방 와 봐. 놀이방 같이.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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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면 또? 거기에 누구가. 말해, 말해. 경찰한테 전화해 볼 거야. 빨리 와봐. 경찰한테 지금 바쁜다는데? 바쁘다고? 아니야. 경찰 아저씨는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어. 일어났나? 좀 이따 형이 전화하면 경찰인 척 해줘. 안녕하세요? 네, 경찰 아저씨 맞죠? 예, 예. 예, 예. 지금 애들 장난감이 다 없어졌어요. 아, 절도 사건인 것 같은데. 장난감이 다 사라졌어요? 네, 네. 누구 장난감이죠? 사촌이 사촌이 장난감. 아, 이거? 장난감 도깨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 혹시 애들이 저 장난감만 가지고 노느라고 밥 잘 안 먹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랬나요? 네, 네, 네. 아, 그거 요새 저 장난감 도깨비가 몰래 훔쳐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빠 말 잘 듣고 그래야 이제 장난감이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아침밥 같은 거는요? 아, 그거는 완전 기본이죠. 도깨비가 계속 보거든요. 아, 도깨비가. 아빠 말 잘 듣나. 도깨비가 보고 있어요? 오늘 장난감 없이 잘 놀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돌아오나요? 돌아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아빠랑 오늘 대화도 많이 하고 장난감 없이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장난감 돌아온다니까 너네들 할 수 있겠어? 어. 진짜야? 진짜야. 깨비.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 어디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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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밥을 받아간다. 실시. 자, 이거 두 손으로. 이게 서준이 거야. 네. 자, 성환이 이거. 내 거.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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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탁자에 잘 놔. 자, 이제 남김없이 잘 먹는다. 네. 완전 잘 먹는 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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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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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떻게 해? 아, 서준이 안 먹는구나. 네. 괜찮아. 장난감 없으면 되지, 뭐. 아, 경찰 씨, 충성. 충성. 예. 지금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장난감을 돌려놓기 싫은가 보죠? 네, 장난감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가. 아, 서은이는 먹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서준이는 아예 안 먹어요. 아, 그럼 서은이 거면 장난감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아, 그럼 서은이 거 돌아올 것 같다고요? 아, 이제 좀 잘 먹는지 좀 더 주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성. 네, 충성. 좋아, 좋아. 도깨비가 지켜보고 있어. 반찬도 먹고, 나물 반찬. 한 입만 먹어, 나물. 한 입만. 아이고, 주물도 되죠? 그거 먹어봐, 먹어봐, 서은이. 그렇지. 아, 좋아. 그렇지. 아니, 그거 싫어하는데. 오늘 싫어해도 하나는 먹어야 돼. 그래야지 장난감 돌아와. 아,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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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오, 서은이 다 먹었어? 서은이 또 먹었어? 우찜이 아저씨, 왜 잘 먹고 있어요? 너 잘 먹고 있어요. 야, 내가 쌍둥이 아빠가 돼서. 이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 2009년도에는 상상도 하셨다니. 어휴, 서은이 잘 먹네. 어휴, 서은이 잘 먹네. 오, 최고. 누구 아들? 아빠 아들. 서은이 누구 아들? 성이 아들. 1단계, 밥 잘 먹기에는 효과 만점. 그러나 장난감이 없으니 심심한 아이들. 이때 아빠의 해결책은? 어떤 과자 말씀이십니까? 어떤 과자 말씀이십니까? 네? 아빠, 보셨나요? 바지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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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바지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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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벗어라 장난감 없어도 아빠만 있으면 즐겁네요. 서준이는 서원이한테 고마운 거 없니? 서준이는 아빠 칭찬해 줄 거 없어? 아빠가 좋아서 할 친구야. 장난감 많이 사주셔서 고맙다고? 아빠가 맘마 먹기 때문에 고마워. 오마저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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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게 하는 거 좋아. 알았어. 아빠는 서준이 서원이가 아빠 엄마 심부름도 잘해주고 밤에 잘 때도 쭉쭉 안 되고 잘 자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가고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건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아. 제아 훈련을 마치고 방콕의 명소 차오프라야 강을 찾은 오낙매. 저 배 탈 거야. 저 배. 봐봐. 배. 배가 타고 말라. 여기는 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 배 버스. 배 버스. 내려가자. 우와. 와, 수아 현대 잘 걷는다. 자, 출발. 번호. 번호.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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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아빠 6번. 다 탔네. 네. 다 탔네. 여기는 태국 한국. 4번. 이거 배버스. 배버스. 우리 저거 좀 일단 저거 탈까? 네. 와, 배런치 빠르다. 아빠. 나는 미술순도 돌아온 것도 탈 거야. 우와. 수아 저거 타면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빠기는? 엄마한테 이쁜다고 내가 말한다. 제시디야, 너네 BTS 못 타봤지? 어? 언니, 우리 기차 탔다. 아, 기차 탔지. 그리고 지금 이거 버스 배구 타죠. 태국 가서 다 해보네요. 태국 가서 타서 다 타보네. 말 AND dass ir die Worlds. 아빠, 아빠, 기차 탔다. 사진КА heck. 아빠, 아빠, 기차 탔다. 아빠, 아빠 irrehead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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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파기로 탈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크게 얘기해, 크게. 아빠. 그거 들었어, 그다음에 크게. 안 울지 한번 해. 나 보고 임시 braju. 악 마저 문 diese 예약이 잘 Aware Mutta пока. 수아 때문에 못 들었어. 수아 때문에 못 들었어. 크게 얘기해봐. 배. 아, 배. 탔어? 왜. 어, 빠귀 배 탔어. 빠귀 배 탔대. 빠귀 배 탔대. 박수. 박수. 어, 빠귀 배 탔어. 박수. 안녕. 배 타. 어? 어? 조그마하게 죽겠어. 어, 저기도 온다. 안녕. 아,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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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안녕. 안녕.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요? 야시장. 야시장. 밤에 하는 시장을 야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시장. 엄마한테 선물해 줄 거 사보자, 우리.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고기 사줄게. 엄마한테 뭐 사줄 건데? 고기? 야, 소아, 소자. 꽃게? 아, 옆으로 가는 꽃게 사주고 싶어, 엄마한테? 야시장. 야시장. 여, 여. 야시장. 어, 여, 여. 우와, 다 왔다. 배야, 안녕. 배야, 안녕. 배야, 또 만나. 이제 저거 타러 가자. 빙글빙글. 빙글빙글. 올라가. 다 왔다. 우와, 다 왔다.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갑시다. 지나자. 우와, 들어가. 아유,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 콱콱콱. 콱콱. 점점 올라간다. 그거는 괜찮아? 아빠 밥 조금만 먹었어, 이거 타려고. 수아님 덮고 6컵 먹었는데? 어? 어떡해. 아니야. 거의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법 주지 마. 우리 씩씩하게 우리 잘 탔는데 법을 줘, 그치? 우와, 점점 올라간다. 우와, 다 보인다. 어, 밖에 봐봐. 자, 저 배에 있다. 배에 있네, 저기. 배도 다 보여, 배. 배에 있다, 배에 있다, 배에 있다, 배에 있다, 배에 있다, 배에 있다. 조이, 괜찮아, 우리, 괜찮아. 조이, 괜찮아. 오빠가.. 오빠지, 지윙. 오빠지, 지윙. 빠에! 오케이, 막아줄게. 날아줄게. 막아줄게. esso아, 눈 감고 있어. 빠지, 지윙. 어, 빠그니는 춘춘하니. 도와줘. 어떡하지? 빠긴 할 수 있어? 이거 가야 될 거야? 대박이 덕에 수아도 좀 진정된 것 같죠? 태국말로 화이팅이 저거래 수수 이제 안 무섭지 수아? 한번 해보니까 안 무섭지? 원래 처음만 무서운 거야 자꾸 해다보면 이렇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수아? 방구기 한 눈에 다 보여요 우리 집도 보여줘 여기 봐봐 왼쪽이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밤에 하는 시장 봤어요 밤이라니 되게 빠르다 이거 우리 내 숟가락이야? 파워 파워 왔어? 사장님 내려주세요 내려와 참게 왜 안 열리니? 파워 내려주세요 우와 용감하게 잘했어요 자 자 아빠 재밌었어요 가자 야시장 보러 가자 방콕 여행의 하이라이트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야시장 야 여기가 밤에 이렇게 하는 시장이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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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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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찾은 고기 숙여 황 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소세 빼줘 가다. 앉아 봐. 맛있겠다. 이거 봐. 택배 보면 이렇게 먹어봐야 돼. 두리안? 두리안! 오라차 치과! 여기에 방구 냄새 나요. 방구 냄새 나? 방구 냄새 나는데? 방구. 두리안! 뭐 먹어야 되지? 팬케이크 1번. 뭐 하나? 원, 원, 원. 아빠! 그냥 태국의 우비 이런 거 먹어봐야 돼. 나도 먹어볼래. 향이 좋든 두리안으로 만든 팬케이크부터 찹쌀떡 스무디. 과연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먹어볼까? 먹어볼까?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아, 코콜한테 줘 봐. 맛있어! 어! 빠귀도 이거 먹어. 빠귀. 맛있어. 아, 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야, 맛이 이상해? 아, 도토리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물이 없어. 으음! 이게 맞아. 이렇게. 아, 이게 두리안이야. 아! 고마워! 자, 닦아. 대박이도 두리안 스무디에 도전해보는데요 과연? 평소 대박이는 구수한 청국장을 즐겨 먹고 몸에 좋다면 쓰디쓴 홍삼도 가리지 않는 아재 입맛을 자랑했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줘 봐봐 박이 잘 먹네 맛있어 맛있다고? 아빠 먹이지마 눈 왜 이렇게 대박이 맛 잘 먹는 것 같아 아빠 이거 탈래요 와 저기 탄다 이거 타볼까? 아빠가 약에서 끌어줄게 빨리 타 말보다 더 재밌어 이거 자 아빠가 이거 끌게 알았지?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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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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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더 무겁나 봐 너는 더 무겁나 봐 어떡해 너는 더 무겁나 봐 어떡해 너는 더 무겁나 봐 어떡해 왜 내려가자 언니 한번 내려볼까? 그럼 가벼워 준대나 제시 언니 제안이 내렸으니까 타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가 밥 많이 먹었어요? 누가 밥 많이 먹었어요? 내가요 어서 내려 내가요 어서 내려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제발 내리지 마 박이 많이 먹었어? 아니 조금 먹었어 조금 먹었어? 아니 조금 먹었어 조금 먹었어? 많이 먹었잖아 자 그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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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은 거기 있어 가자 와 대박은 거기 있어 가자 안녕 안녕 가자 우린 가자 우린 가자 우린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후아야 неправなた 수아이가 거기 가방에 동전 넣어봐 저기 모자에 동전 넣어봐 저기 모자에 동전 넣어봐 저게 모자에 동전 넣어봐 응 여기 모자에 동전 넣어봐 č 동전 넣어봐 하트 동전 넣어봐 아 오 안녕하세요 봐봐. 뭐야? 아니야, 나 올게, 잡아. 농전 넣고 와봐. 황기야, 들어와봐. 알았다, 알았다. 황기야, 여기 돈 넣고 와. 여기 돈 넣어. 안녕하세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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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로봇이야, 그냥. 사람이야, 로봇이야, 그냥.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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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라도 이리 와봐. 인형인데? 봐봐. 이거 주고 산사 한번 찍자 그래. 이거 주고 사진사 한번 찍자 그래. 아니, 아니, 울어. 아니. 야, 기사. 수아가 산 찍어줘.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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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자. 자. 딱 해가지고. 하나. 빡이야, 이거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아가 찍어줘, 그러면. 수아가. 자. 빡이야, 여기. 빡이야, 여기 서. 빡이야, 여기 서. 빡이야, 여기 서. 아저씨와 사진 채울까? 다음엔 서라스와도 같이 찍자. 여기 어디야? 어, 내가 뭐였지? 여기 어디야? 어, 키즈카페인데. 키즈카페 아니야. 이게 아빠. 아빠 일하는데 왔어. 아빠 회사. 여기 어디라고? 아빠 회사. 와, 아빠 어디 있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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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있어요? 한촌? 안녕하세요. 한촌들, 한촌들한테 다. 한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수고하세요. 그러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감사합니다. 여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빠다. 아빠. 너무 빨리 왔다, 승재야. 아빠 주세요. 아빠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승재야, 너무 빨리 왔다. 왜? 응? 빨리 시작하잖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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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빨. 아빠 이거 봐도 놀라 주세요. 할머니 이거 봐도 놀라 주세요. 내가 갖고 놀아, 내가 갖고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우리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진짜? 나보다 늙었대 누가? 직원님, 늙은 것 같아, 오늘 술 너무 많이 마시라고 했지? 아니, 오늘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는 들었고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쉬어 과일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좀 먹고 승재도 마저 챙겨 먹여야 한다, 비타민 D 제 게 있어, 승재 게? 응 주스나 요구르트 이런 거 먹을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먹여야 해 승재야 응 아빠랑 잘 놀 수 있지? 네 아빠가 승재랑 뭐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응 어,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하고 또 뭐하고 싶어? 자동차 놀이 가, 갔다 와 승재야, 엄마 간다 엄마 빠이빠이 승재야, 엄마 빠이빠이 승재야, 엄마 빠이빠이 잘 놀으세요 좋아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승재야, 여기 놀고 있어 네 아빠 옷 입고 나올게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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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뭐해? 응? 승재야, 뭐해? 승재야, 뭐해? 한 거 해 한 거 해 한 거 해 아빠 응가 했어요 아빠 응가 했어요 아빠 응가 했어요 승재 응가 했어? 승재 응가 했어? 응 응가 했어, 진짜? 응 응 이리지 마 아 승재 어, 야 가만히 있어, 갈아줄게 어? 어, 장난 아니다 얘 뭐 먹었어? 아 오, 집에서 쪼구 어? 집에서 뭐 먹었지? 쪼구맛이지? 아 책상에 묻었어 책상에 묻었어 책상에 묻었어 어, 엄청 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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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네, 네, 네 뭐 하십니까? 똥기적이 가고 있어요?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 가죠 네? 하하 오빠 이거 해? 다시, 다시 일여, 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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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오자. 오자. 흥재 뭐 먹고 싶어? 흥재 뭐 먹고 싶어? 고기. 고기? 고기 먹으러 갈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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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가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가자 가자 가자. 불타는 금요일. 한 주간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부는 직장인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고지용 이놈으로 예약되신다. 고기. 하자 하자 하자. 승재 고기 뭐 먹을 거야? 대지 고기. 고기 뭐 먹을 거야? 대지 고기. 어 배고파 아빠 배고파요. 물 먹을까 승재야 물 먹을까? 물 좀 빨리 드세요. 고기 먹을까요?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먹어. 승재 그릇은 이거예요 아빠 부어줄게.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 앗 뜨거워지? 앗 뜨거워지? 뜨거우면 어떻게 돼?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지. 대야. 고기 먹을까요? 고기 먹을까요? 고기 먹자. 고기 먹어보자. 고기. 고기야 고기. 아. 고기야 고기. 아. 아. 먹어봐.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야 밥 먹 porque. 고기만 먹을 거야. 거 아빠 엄마 먹을 거 같아 그러면. 그리고 형제는 고기, 형제 찍어 먹어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빠가 할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이건 뜨거워, 이건 뜨거워. 이건 뜨거워. 이건 뜨거워. 헬리콥터야, 이게. 헬리콥터야, 이게. 헬리콥터, 이게 선풍기. 선풍기가 어떻게 돌아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저거 뭐라고? 누가 나와? 이모가. 할머니가 나와. 할머니가 나와. 저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때 또 승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철판 사이사 약간 Yan야 아빠드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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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 물? 건배 건배 흰대는 문자들고 해야지 문자들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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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엇 내가 예전에 캬콤 캬콤 직장인들 사이에서 둘만의 소박한 한식을 즐기는 고고보자, 누난 뵈어.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하나둘씩 먹었더니 나 배가 아파요. 승재야, 아이스크림이 저기 문에 있어. 문 보이죠? 승재가 가서 승재 거랑 아빠 거랑 갖고 올 수 있어? 아이스크림 갖고 와봐, 승재가. 갖고 와봐봐. 이거 예쁘지? 이거 예쁘지? 이거 예쁘지? 이거 예쁘지? 아이스크림이 저기 아이스크림이IECE 아이스크림이 저기 문에 들어간다. 아이스크림이 저기 문에 들어간다. 東京에 가서 어디지? 아이스크림이 저기 문에 들어간다. 알게 되면 나이 나라오고. 처음 저기 문에 할게. 알쿠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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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알쿠오기 어디있어 우와 여기있다 알쿠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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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분과 들어가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알쿠오기 뭐 찾는거있어? 알쿠오기 알쿠오기 이리 와 볼까? 이리 와 볼까? 자, 이거를 숟가락으로 먹어봐 자, 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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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면 술 안할 수 있어 숭제 거랑 아빠 거랑 갖고 올 수 있어? 숭제 거랑 아빠 거랑 갖고 올 수 있어? 아빠 거 좀 드세요 아빠 거랑 아빠 거랑 다 챙기고 숭제 아주 칭찬해 굿ûl 슈퍼에서 찬바지 첫 바늘 아이스크림 아버님,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승재가 한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한 거예요. 승재가. 승재가 있어? 이야 승재 다 컸네. 승재 형아네. 잘 먹을게요. 네. 아빠 거야? 어. 감사합니다. 돼지고기가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가자. 하나, 저거. 가자. 이따 어디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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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윌리엄.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은 윌리엄이 찾은 곳은? 바로 로이네였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윌리엄. 안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동전 왔다, 동전 왔다, 동전 왔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로이, 안녕. 로이 누나네? 야, 새해 복 이제 나 한복까지 입었어. 아, 들어오니까 이거 백일 때 입었던 한복이네? 네, 맞아요.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와, 그렇구나. 로이야, 삼촌한테 세배 한 번 해봐. 삼촌한테 세배 한 번 해주세요. 아니, 삼촌한테 하라고.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에요. 아, 난 세배 돈 안 가지고 왔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세배 돈 안 가지고 왔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아, 생각이 못했어요. 아니, 세배인데 세배 돈 좀 챙겨줘야 되는데. 기 박사님 초대해 주셨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너희도 보고 싶고. 뭐, 기 박사도 보고 싶었어요. 뭐예요? 우리 윌리엄이 이제 슬슬 걸어가고 다닐 때가 되잖아요? 네. 이게 보조기예요. 이걸 잡고 연습하는 거야. 이게 원래 대박이 오빠한테 받은 건데. 아, 진짜? 대박이 오빠한테 받아서 너무 잘 썼어요. 야. 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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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윌리엄이 눌려받아서 걸음걸이를 연습해야지 걸음을. 또 이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윌리엄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로이가 입었던 건데. 와, 대박이다. 곰돌이 펜더 곰이에요. 진짜 귀엽다. 완전 귀여워요. 이 곰이야. 언제든 귀요미로 변신 가능한 판다. 아유, 깜짝이야. 어머나. 귀여운 판다 삼남매가 완성됐네요. 비하기가 분리 참고. 어으, 깜짝이 안 짜고. 안 짜고. 안 짜고. 야. 로이는 깡초광도 띄워야지. 로이 형 깡초광도 띄워야지. 로이 형 깡초광도 띄워야지. 아유, 깡초광도 띄워야지. 아유, 깡초광도 띄워야지. 로이 형 찾을 거야? 아기곰 같은데요? 귀엽다고? 노이 룬아. 빨라 빨라. 어떤 펜다? 쿵푸 펜다. 아 이거 입혀보라고. 야 근데 너무 여자일 것 같은데. 너가 입을 거야 지금? 요즘에는 지가 옷도 모르고. 아 근데 이거 은근히 귀엽다. 우와 이쁘다. 윌리엄한테 해주고 싶은 거 빨리. 머리핀 골라봐. 윌리엄 우리 머리핀 한번 해주자. 머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우와 윌리엄 너무 예쁘다. 우와 윌리엄 너무 예쁘다. 우와 짱. 우리 이쁜달. 윌리엄 이렇게 딸 같대. 너무 예뻐 윌리엄. 안 그래도 우리 밖에 나갈 때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손 눈썹 힐잖아요. 여자같이. 쌍꺼풀도 있고. 너무 예뻐. 손 눈썹 힐잇. 오우. 로이. 스타일 좋은데? 잘 해봤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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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도 고사리 손으로 누나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윌리엄. 넌 자야 되니? 좀 잘래? 샘아빠가 윌리엄을 재우는 동안 기아빠는 샘아빠를 위한 건강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프로 주부 못지않은 기쉐프의 오늘의 요리는 바로 건강에 좋은 마박. 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젠 뭐 좀 드세요. 맛 한번 보시고. 괜찮나요? 네, 맛있어요. 마박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마가 그렇게 혈압 낮추고 그런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번에 형 때문에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건강 챙겨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받았어요. 로이야, 너 과메기 먹어볼래? 과메기 먹을 수 있겠니? 네. 밥 먹어봐. 그거 다 삼키고. 야, 먹을만 해? 네. 어머, 맛있어? 네. 혹시 아니요라는 단어는 아직 못 배운 건 아니죠? 아니요. 파악이 나죠. 아니요. 아니요. 파악이 나죠. 아니요. 아니요. 잘 자세요, 윌리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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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이. 좋아, 윌리엄? 아니요. 저번에 윌리엄이 변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효약을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네. 애들 놀이도 할 겸. 네. 장갑 끼시고. 네. 으깨주세요. 촉각놀이 하면서 먹을 수 있게 충분히 으깨주시면 돼요. 손으로 막 뭉개해. 뭉개해 봐. 그렇지? 저쪽 손으로. 이제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윌리엄, 한번 먹어볼래? 윌리엄, 윌리엄. 흥분했어. 만져보니 느낌이 다르다. 두뇌 발달이 되게 좋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하는지. 어? 이렇게 잘 먹어요? 우와. 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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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먹네. 아빠도 한 입만 주세요. 아유. 진짜 아빠한테 장난칠 거야? 응. 참나 진짜, 솔직해서 좋아요. 잘 먹는다, 윌리엄. 잘 먹는다. 웬현, 윌리엄 조금만 주세요, 윌리엄 한 입 줘. 진짜 조금 준다, 진짜 조금 준다. 윌리엄 좀 덮어줘, 덮어줘. 그래, 그래. 가까이 가면 돼요 봐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윌리엄 이거 고구마야 고구마 플래스틱이 아니고 안 있는 거 먹어야죠 밥을 싫어 먹는데? 너무 지팡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핵동이야 핵동 윌리엄 너무 한 거 아니니? 기저귀 지금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친구야 노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아 네 닦아준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노이 아유 고마워요 정리 좀 할까요? 네 이거 좀 정리 좀 하시죠 제가 할게요 이거는 다 싸버려서 버리면 될 거 같아요 야 윌리엄 재미있어? 윌리엄 좋지? 윌리엄 한번 타볼까? 윌리엄 타도 갈 거 같은데?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 윌리엄 재미있어요? 좋아요 알아서 청소하겠다 윌리엄 안녕 형 칠수 퍼자 너 이거 타고 집에 가 칠수 퍼자 칠수 퍼자 물고기가 우리 잘 먹어요 아니 장난으로 먹는 거야 장난으로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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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칠륜 100 아빠도 할 거야? 어 그럼 500에 650 650 파트 650 파트 1,2,3,4,5 6 아빠 안 해? 어?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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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쿵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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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짜래 하쿵칸 여기 넘어와 봐봐 오빠 왜 이렇게 용산해 우와 간질간질해 간질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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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넣어봐 아빠한테 넣어봐 아빠한테 떼가 많나 보자 아빠한테 떼가 많나 보자 나 왜 아빠한테만 가? 나한테도 무려 다리 안 넣어봐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살짝 아빠가 도와줄게 네 다리 다리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쭉 넣어봐 쭉 넣어봐 쭉 넣어봐 한 번만 넣어봐 엄지 초콜릿 2개 해줄 거야 됐다 됐다 안 넣어놔 안 넣어놔 됐다 알았어 됐다 아이씨 무서웠어 무서웠어 진짜 너무 아파 나한테 다 올라오라고 했더니 나한테 다 올라오라고 했더니 여기 온다 아빠 밥 너무 예뻐 아니 이거 발을 넣어야지 이 물고기들은 발이 밥이야 너네 발 있잖아 발에 있는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너희가 발 안 넣으니까 얘네들 배고파하잖아 수아 넣어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하나가 안 아파 밥 넣으라고 다리 좀 넣어줄까? 수아? 수아? 수아 잘한다 수아 여기 온갖하다 너 봐 봐 그럼 부를 것 같아 아빠 봐봐 남아가 나오면 어떡해? 안 와 안 서 안 와 안 서 진짜? 어 빠지도 한 번 해봐 딸내돌 나한테 누가 용감하게 누가 용감할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제 한 명씩 가서 발 씻고 우리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네 깨끗하게 씻어 어 빡이야 장난꾸러기 아빠한테 한 번 잡히면 늘 골탕 먹었던 대박이 깜짝이야 대박이 봐봐 대박이 안 보이네 대박이 누가 구해줄 거예요 하기 싫어? 무서워? 봐봐 봐봐 하기 싫어? 무서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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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봐봐 알았어 와 사려고 나와대 자 나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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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았어 이거? 네 태국에 왔으니까 태국 옷도 한 번 입어보자 알았지? 네 우와 예쁘다 우와 여기 보면 딱 태국이 생긴다 어떤 게 예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다주를 살까? 아저씨 이런 거요 엄마 꺼도 사야겠구나 엄마 꺼 엄마 꺼? 엄마 꺼지 엄마 꺼지 엄마 꺼지 엄마 꺼지 엄마 꺼지 엄마 꺼지 입어보자 대박이가 좋아하는 코끼리가 가득한데요 입어봐 위에다가 밑에다가 입어봐 야이 코끼리, 코끼리 네, 네, 네 네, 트윈스대 오, 우와 코끼리 안 났다 예쁘다 아, 예쁘다? 와, 보이시다 오, 맞네 오케이, 이거 How much? Just 400 bucks This is the very cheap, lowest price 5 keys, 5 keys 응 ose jeg 한국만 할 줄 아세요? 아빠 들렀어요.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자 우리 태국음식 이제 먹으러 온 거예요. 태국음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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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음식 맛있게 잘 먹을 거죠? 이거 태국, 태국 귓실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바라볼 줄겠어? 마찬가지예요. 마귀야 이거 말해볼 순 있겠어. 뭐 먹을 거예요? 알았어. 이거도 하나 시키자. 아빠 나는. 아빠 나 봐.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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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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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요 아빠. 아빠가 매력이 진짜 아빠가 다섯 명인으로 됐으면 좋겠어. 아빠 국두 그것도. 국두 아, 알았어. 볶음밥이랑 이런 것 좀 시킨다. 침샘 자극하는 태국 전통 음식들 주문하려. 얘들아, 얘들아 오늘 가본 데 중에 최고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난 관람차 타는 거. 아니다, 나 박토피시 하는 거. 수환은 뭐가 제일 생각나, 오늘 한 것 중에? 어? 아빠, 빨리 고수 먹어. 빨리 고수, 빨리 오세요. 와, 왔다. 나와디 칸 해야지, 또. 우와. 세계 3대 수프 중 하나인 똥냥꾹. 근데 향이 진할 텐데 괜찮을까요? 한 번 내가 먹어볼게. 어? 이게 그... 괜찮은데? 아빠, 근데 고수 빼야 할 것 같아. 고수? 안 매운 것 같은데? 살짝만 줘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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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 이거, 이거 앞접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펴야되지? 수환이 있죠? 어? 수? 하나 맛있어 먹어. 맛있어? 밥 말아먹어. 토야야, 이렇게 해. 뽀냥꾹.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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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태국식 돼지고치구이 무삭댁. 자, 타라. 이거 고기. 고기. 맛있어? 이거. 야, 밥이다. 밥, 밥. 밥, 밥. 저요? 되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거. 우와 밥 밥 밥 밥 더 먹을 사람 또 밥 밥 더 먹을 사람 또 어 이거 우와 얘 봐 얘 봐 손을 안 넣는다 대박이야 지금 토마토 2개가 올랐어 아빠 아빠 따봉 아빠 이거 잘라줘 어 잘라줘 와 잘라서 잘라줄게 놔봐 와 대박이 말이 진짜 잘한다 진짜 그렇게 밥 많이 먹으면 모기한테 다 물리는 거야 오우 맛있어 아빠 구울하고 구울하고 밥 더 줘요 밥해도 괜찮아 우와 우와 오늘도 오남매 챙기느라 허리팔틈 없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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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한 번도 못 먹었거든 지금 한 숟갈도 누나가 누나가 누워 자 도와줘 이거 조금 먹어 어이 착하다 누나가 대박아 대박아 맛있지 토마토 먹어봐 대박이 토마토 잘 먹네 설아는 토마토 싫어하잖아 그지 나 토마토 줘 봐 자 토마토 줘 봐 나가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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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야 나 그러니라 으아아아 나 브로콜리도 좋아 우와 브로콜리도 알아? 락콜리도 알아? 쥬님이파티하는거야 파티 신나게만 먹는거에요 신나게만 먹는거에요 보나 와봐 제가 존나게만 먹는거에요 네 화이 distintos 야 맛있다? 잘한다! 다리 올리면서! 잘한다! 잘한다! 왜왜왜? 아 렛잇고? 그거 뭔데? 저러지도 못하네 저러지도 못하네 그거 저러지도 못하네? 언니 같던 거 아 티티티티티 야 준비해! 야 준비해! 준비해! 준비!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하이 오우 잘한다! 쳐잉 au buzz 아핏 나 되버릴 athlete refresh 운동장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크게 돌고, 그다음에 축구공 있으면 열 번 차가 오는 거야. 그러면 장난감 다시 돌아오는대. 여덟, 아홉, 열. 도깨밭아서 콩 잡았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도깨밭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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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까? 황아, 우리 송은이네, 놀러 갈까? 어, 가자. 화이팅, 가. 딩동. 화이팅, 가. 장난감 없죠? 장난감 있을까요? 뭐니? 어, 우리 집에는 장난감 없는데. 허준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근데 저희 집에 이거 장난감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응. 왜? 도깨비가 가져갔어요. 도깨비? 응. 말 안 들어서 가져갔나? 네. 진짜? 너희 집이 도깨비 안 왔어? 응. 도깨비가 도깨밭아 왔는데. 그래서 장난감 못 들었는데. 도깨밭은 가져갔어. 응? 어, 다. 한 포구나. 너는 엄마의 말 잘 들어도 도깨밭은 거 안 먹어야? 맞자. 아. 근데 나도 엄마가, 엄마를 안 들으면 도깨비가 이거 훔쳐간다. 포기저다, 포기저. 포기저 하지? 그래. 그래. 여기야, 여기가 엄청 어때? 투옹아, 우리 집에 있어. 집에 없어야 돼. 도깨밭도 있어. 여기. 아, 어떡해. 비깨비깐. 비깨비깐. 오, 친색 좀. 귀여워? 아니. 뭐, 뛰어? 어. 침 때? 응. 그런 거. 에잉. 잘했네. 못 먹지? 에, 이불이 있지. 아, 이불이래. 샤오미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인이한테도 보여줘 승훈아! 이것 좀 봐 맙니다 좋았지, 너? 아닌데 이 사준이 낳고 탑지에 올게요. 어디 봐봐. 혼나옴나 볼게. 어머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다. 아빠한테 얘기하고 왔어? 성은이나 온다고? 얘기 안 했어? 걱정하시겠다. 그 사이 휴지 아빠는 말 잘 들은 쌍둥이를 위해서 다시 장난감을 제자리에 두고 있는데요. 아유 제자리 찾아 정리하는 게 더 일이네요. 혼나 혼나 혼나. 장난감은 그 자리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들이 아빠 말 잘 듣고 뿌듯은 한다. 뿌듯해. 쌍둥이 자존심이에요. 쌍둥이 자존심이에요. 아까 경찰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빠 말 잘 들었니? 네. 장난감 왔나 안 왔나? 아빠가 얘기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야. 오늘 아빠랑 잘 놀고 얘기 잘 했습니까? 네.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공 열 번 찼습니까? 네. 아 그렇다면 과연? 장난감 들어와 주세요. 다시 한 번 크게 해. 장난감 들어와 주세요. 자 눈 뜨고. 자 가보자. 안 왔으면 어쩔 수 없어. 장난감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알았지? 포켓몬 카드도 잊어버리고 다 사는 거야. 왔을까 안 왔을까. 자 눈 감아. 눈 감아. 하나. 둘. 셋. 다 왔어? 우리 도깨비 안 오게 아빠 말 잘 들었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가자. 들어가. 다 왔다. 다 왔다. 어디 왔어? 다 왔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벗고. 벗고. 아 그냥 목욕하자. 아 목욕을 안 하자. 아니야. 목욕부터 하자. 목욕부터 해야지. 자 이거 벗을게. 벗겨줄게. 목욕 안 해? 목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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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해야 돼. 아이들은 왜 한결같이 목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욕해야 돼, 진짜. 아니야, 아니야. 목욕해야 돼. 목욕해야 돼. 목욕하라. 착해. 형제 아까 응가했잖아. 응가? 여기. 어, 그리면 안 돼. 뚝 떨어져.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안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면 뭐해? 나? 어? 병원 가면 뭐해? 병원 가면 이거 맞지? 병원 가면 이거 맞지? 병원 가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병원 갈 거야? 옷 입어. 대왕 주사 맞으러 가게. 나이스야, 그럼 목욕하자. 와봐라. 응? 지금 목욕할게. 내가 말해서. 와. 아, 나라라. 아, 나라라. 아, 나라라. 아. 아, 나라라. 아, 나라라. 아, 나라아. 타자야, 나라라. 아빠는 옷 갈아입을 새들 없이 목욕 준비했었 итоге. 눈 감아, 눈 감아. 다 있어. 잘한다. 카메라 씻겨주는 거야? 눈 감아, 눈 감아. 아빠, 따뜻하잖아. 아이, 따뜻해. 커피도 따뜻하니? 그래도 용아빠, 숙제도 잘 설득하고 육아 스킬이 많이 늘었는데요. 어느덧 11시. 아기 사자 귀엽죠?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는 갈기가 있어. 아빠 사자는 갈기가 있지? 아니, 아기 사자는 길이가 있어. 야, 승재야 거의 다하네. 아냐, 아냐, 귀엽지. 승재처럼. 승재처럼? 승재야, 이제 11시다. 자자. 자고 내일 놀자. 싫어요. 제 꿈을 올래요. 아니야, 졸려. 아빠 졸려. 어떡해? 어떡하지? 아빤 졸린대. 아빠 한 번만 놀게요. 승재야, 아빠 이불 자동차 해주면 잘까? 응. 이불 자동차 하면 그 대신에 하고 자야 돼. 이불 자동차 해주세요. 그럼 이건 내일 해, 이거는. 이불 honey Homelandkeiten 안녕. 우응, 안녕. 내일 봐. 여릉아. 이불 친구들 안녕. 이불 내일 봐. 있어요. 이불 자동차 이불 자동차? 이불 자동차?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했잖아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나와봐봐 아빠 어떻게 할 생각 좀 해보고 기다려봐 아빠 침대에 묶어볼게 자 일로 와봐 앉아야겠다 이불 자동차다 또 해? 또 해? 이불 자동차요 이불 자동차요 오 오 또 해? 알았어 이불 자동차요 이불 자동차요 오 재밌어? 또 해? 5분만 하고 놀게 그냥 5분만 하고 놀게 그냥 5분만 하는 거야 5분은 진짜로 응 진짜 5분만 해 오 엄마 엄마 그만해? 응 어 힘들어 힘들어? 아빠 더 힘들어 인마 다 자 가는 거야 이제 야 자자 썸버려야지 내일 가요 네 만나요 아빠의 노력 덕분에 승재도 잠자리에 듭니다 누나 이거 만져봐 우와 요 요 피 야 아빠 저거 저거 수홀야 살아가자 아빠 돌이 맞네 어? 돌로 난데 어? 어? 저쪽이나 저기서 열려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자연이 빚은 눈살 회장 아 옛날 생각나는데요 여기 서서 봐 아빠 가 봐 응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거야 아하 오빠 위험해 이 정도 높은 용력이 날아가 이거 가속도에 봐봐 소홀아 나와라 응 자 잡고 봤어? 봤어 안 봤어 응 봤어 이게 잘 다져나가지고 잘 내려가네 아빠 한 번 더 타야지 응 발에 소리 탈래? 응 이리와 좋아 아빠 랑 같이 어 어디서 왔어 여기서 타고 여기서 아빠 랑 같이 그러니까 앉아 잠깐만 둘 셋 셋 다시 한 번 아빠 같이 야 하나 둘 둘 셋 셋 둘 둘 셋 그렇지 모른바 떼고 응 엄마 안녕 엄마 다리 아빠 갈게 응 엄마 응 발 들어 응 재미있어 아빠 안 무서워? 그럼 멍한데 나도 안 무서워 응 응 응 응 그렇지 다행히 준비 됐나요?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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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가니 발 떨어 응 응 응 응 응 재밌어? 응 옳지 아빠 저기 썰매 있는 것 같은데 썰매? 빌려올까? 그래 그러자 그러자 내가 가서 빌려올게 발자국을 따라가 다울아 응 다울아 응? 같이 가 응 넘어지도 괜찮지?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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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장님 응 웬일이야 썰매 저기 있는 거 타도 돼요? 빌려도 돼요? 조심해서 타 응 감사합니다 응 응 누나가 짚는 것 같긴다 자 누나가 짚는 것 같긴다 아빠랑 같이 나는 누나 먼저 한 거 아닐게 누나 못했어 응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셋이 어떻게 타지 그럼? 고민이네 소원이가 앞이 어쩔까봐 아이 소원이 괜찮아? 네 우선해 지금은 나 여기 지금 괜찮지? 나가 출발 왜? 왜? 출발 오우 되게 액션하나 보는 거 같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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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고 그렇지 간다 잘한다 간다 잘한다 하하하하 내가 가지고 올게 거꾸로 해볼게 간다 간다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이곳이 최고의 놀이터가 아닐까요? 나 유치원 영어를 해보는 게 쿨 다음에 마자는 뭐지? 예 다음에 아니에는 요 저희가 이거 아는데도 잘했고 다음 사자 영어로 뭐해요? 아니 짠 수영장 영어로 뭐해요? 수영장은 영어로 뭐해요? 모르겠어? 이름은 스위밍 코리아 스위밍 코리아 내가 이겼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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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자자자자 이거 사용용 아저씨 아저씨 그겠지 맞아 맞아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아! 아! 여기 이렇게 좀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봐. 거기서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 장난감 만드는 커다대. 범아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죠? 제가 한 번 방송 보니까 지하철 상가에서 초밥을, 회전초밥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서울이가 초밥을 좋아할 줄 전혀 몰랐어요. 준비해간 기차 장난감에 접시를 딱 돌려서 비스무리한 초밥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재밌어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 초밥 요리서를 변신한 범아빠. 배 많이 먹었군요? 아! 아빠한테 부끄러웠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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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 울어도 돼! 아니, 내가 피어날 거야! 닦아봐. 정신으로 딱 일어나봐. 미안해. 잠깐 닫아주고. 미안해. 괜찮아. 누나 후회해 줘야지. 진짜? 직구에다가 팍! 조금. 그렇지. 박수! 박수 잘했어. 소울아, 다현이 눈 감아봐. 다현이, 눈 감아봐. 준비되십니까? 아빠가 열세울게요. 하나, 둘, 여덟, 잠깐만요. 이제 눈 감으셔야 돼요. 누구야? 아니, 눈 감으세요. 우와! 범아빠표 초밥기차. 어디 한번 출발해 볼까요? 소울아, 먼저. 이게 무슨 초밥이야? 자, 하나씩 먹어. 간장 찍어서 먹어. 간장 찍어서 먹어. 간장 찍어서 먹어. 간장 찍어서 먹어. 밥을 같이 한 번 먹어보세요. 간장 찍어서 먹어. 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번에 이다우스님 거예요. 계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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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에 пят Okay guten강 개니어들 측정 advert Many times are living friends and living friends with parents are going to I'm a, ask your teacher to be our mother and her. 엄마 나 네가 네가 한 번 더squặp. 많이 씌세요? 연호 만 드리면 안 돼요? 여자 만요? 연호 만 드릴게요. 연호 만요? 여자 만 드릴게요. 또 жизни fresh. 너 형! 전넱도 김떼요? 넷. oko expected of the Passover. 계란 좀 하고 나갈게요. 계란 나갈게요. 계란 나갑니다. 아이고, 엎불됐어요? 아이고, 엎불됐어요? 엎불됐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빠는 왜 사장님 말해. 아, 사장님처럼 하지 마? 아빠처럼 할까? 응. 알았어. 아빠 목소리로 해. 아빠 목소리로 해. 사장님 목소리로 해요? 응. 그럼 아빠 목소리로 할까? 알았어. 사장님도 와달래요. 감사합니다. screwing up. 사장님? 네? 해수벌만 주무세요. 해수벌만 주무세요? 해수벌만 주무세요. 이소의 선생님? 오,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운동하고 있다가. 안 주무세요. 막 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즐거운 저녁시간이 끝나고. 자.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돼. 나가자. 아빠 같이 가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 그래. 자 신발. 신발 먹고. 어머 어서 와 뭐야. 이거 드세요. 아이고야 맛있겠다. 할머니 방에 들어와. 아빠 데려갖고 와. 서울이네 과자는. 납정 봅시다. 맛있을 것 같다. 할머니 만드는 두 과자 먹어. 다울아. 다울이도 먹어. 이게 되게 맛있는 거야. 귤 말린 거. 귤도 그냥 말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덮었어요. 아 예. 와 진짜 맛있다. 어우 다울이도 먹어보는구나. 어르신들도 챙길 줄 알고. 정말 기특한데요. 고마워. 고마워. 아니 근데. 네. 여름이 끝났는데 아직도 에어컨 코드를 꽂아 놓고 계세요? 그런가요? 저는 뭐. 그러면 전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아.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야 야. 로이. 로이 만지면 안 돼요 이거. 입에다 넣으면 안 돼. 자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들이 만지고. 입에다 넣을 수 있어요. 손에 안 닿는 곳으로 다 치워놓는 게 좋으시고. 네. 접지가 없는 콘센트를 사용하시네. 접지? 네. 안전장치인데. 여기 왜 여기. 보면 여기 쇠 같은 거 하나 튀어나오게 있어요. 네. 전류가 땀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어떤가. 아 이거. 윌리엄이 좀 더 크면. 이거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겨서 넘어지면 윌리엄한테 엄청 위험하거든요. 요즘에 그 가구가 가벼워서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꽤 많이 있어요. 나중에 벽에다가. 옷 하나 박고 끈 하나 박아서. 꽉 쫌 내놓으시면 안 넘어지니까. 그걸로 하시고. 어 여기 블라인드 쓰시네. 네. 아 이거 끈 있잖아요 이거. 끈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끈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애들한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애들한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사망사고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보안을 좀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네. 접지 없는 거는. 이게 접지 있는 거. 네. 이거 있는 걸로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블라인드는 아래로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 되고. 아. 이런 걸로 항상 붙여가지고. 위에다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다 쓴 물티슈 있으면 뜯어서 이 캡으로. 괜찮네 그거.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네.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영유아 사고 중에 가장 또 빈도수가 높은 게.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아. 장난감들은 어때요? 장난감. 이거 한번. 어? 이거 뭐예요? 빗 나오는 거예요? 저거. 저거. 야 이거. 이거 되게 위험해. 애들한테 이게. 눈을. 눈에다. 애들은 모르고 눈에다 쏴버리니까. 야.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또. 애들은 입으로 탐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다 먹어본단 말이에요. 먹어서 삼키면. 이 기도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가면 이게 장에 유착돼가지고. 이게. 써볼 수가 있어요. 한 4일 후부터. 네. 솔직히 사람들한테도 막.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막. 있으니까. 자석 아니더라도 목에 걸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기도를 막아버리면. 또 숨을 모셔서 위험하니까. 그럴 때 응급 조치하는 거 아세요? 애들? 하임리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영유아 하임리이법이라고 해서. 로이 이리와. 로이 저기요. 로이는 사실 지금 너무 큰데. 턱을 받치고. 다리 위에 올려놔요 원래. 네. 거꾸로 해놓고. 탁. 탁. 탁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집어서. 가슴을 눌러주는 거예요. 명시 위쪽. 그래서 뱉어날 수 있게. 아. 오케이? 우와. 기박사님 덕에. 오늘도 한 수 배웠네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69화. 기억해. 그리고 기대해가 방송됩니다.